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금종래 박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 박사님의 영역을 말씀드리면 DBS 동화방송 현 회장님이시고 당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이시며 제8대 경기도의 경제과학기술위원장으로 역임하셨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재정위원장, 대안도인의 중앙정책자문위원,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월드옥타세계한인무역협회 국제통상전략연구원이시며 수상 경력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표장, 창조경영대상 여성가족부장관 표장, 대한민국 창조경영대상 난실천대상 바른지도자상 저서로 말씀드리면 여섯번째 시집 찬란한 봄날을 기다리며 외 7분을 출간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오늘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수석이신 금용래 박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일을 하성시민에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박사님의 하성시민에게 드리고 싶은 인사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성시민 여러분.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하성시 각 서쪽에 있는 시민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성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하성을 떠나보지 않고 지금까지 하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키워주셔서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척박한 정치, 문화, 사회 속에서 저를 이미 2002년도에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21년 전에 저를 여러분의 손으로 지역구 대표로 경기도 의원을 뽑아주셨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재선 도의원으로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여러분이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하성의 딸 금종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하성을 여러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일로 그동안의 학교일도 바빴었고요. 어느새 제가 국립환경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도 마무리를 하고 또 사회활동 여러 가지 중앙당, 이번에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김기현 당대표로부터 임명을 받고 전국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핵심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성시민 여러분, 하성시 각주민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요. 반갑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이 양력을 보니까 많은 경험과 협력을 위해서 추진해 오신 일들이 많아요. 남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대표적인 일이 어떤가요? 네, 저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하면 제가 경기도 의원으로 선택이 되고 나서 가장 큰 민원을 해결한 것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일은 곧 주민의 재산권, 생명과도 같은 재산권을 지켜줬던 일이 있는데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향남 신도시가 일지구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향남 아파트가 87세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가 유일한 아파트였는데 어느 날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고 이렇게 LH에서 그림을 그리는 가중에 당연히 향남 아파트 87세대가 처음에 기초작업 때 도면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당연히 신도시에 편입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인들한테 연락도 없고 그냥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향남 특지개발 대책위원회를 뿌리고 그분들이 모여서 현직에 있던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국민 구축처리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의원, 도의원 말할 것 없이 여러분들한테 찾아가서 민원 제기를 했으나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해결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제가 2002년도에 당선이 되면서 저를 도왔던 사무장님이 계셔요. 그 사무장이 한기환 위원장님이신데 그 사무장님이 여러 가지 지역사회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런 애초로운 물론 그분의 집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애초로운 사정을 말씀해 주시길래 제가 맞다 이 일은 내 일이다 내 집이다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제가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분한테 처음에 잊었던 그림, 설계도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안 갖다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안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는 그렇게 큰 도면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지금 이 제3실에 있는 이 테이블 만큼 커다란 도면 안에 처음에 들어가 있던 그림을 제가 발견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경기도지사님을 만나고 건설교통국장을 만나고 주민과 함께 그렇게 시작해서 3년이 걸려서 결국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신도시에 편입되도록 하는 일을 결과물을 냈더니 거기에 대책위원들이 저한테 박수를 치면서 의원님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어떤 이렇게 사례를 하려고 하던 차에 제가 완강히 거절하고 저한테 정 주고 싶으면 마음만 받겠다고 했더니 공로패를 하나 해주셨는데요. 그 공로패가 제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그 상보다 저는 지금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참 보람있는 영원히 기억에 남지 않는 지금도 가끔 전화가 와요. 그 주민들이 의원님 뭐하고 계세요? 이러면서 지금도 우리가 그때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 소식 들었을 때 저는 참 보람되고 올해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심이 있고 경험이 있는 금박사관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네요. 네. 네. 대표적인 성과가 결과가 또 그거 말고도 있다면 또 부족한 일이 있었다면 현재까지 해온 일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만 해주시겠습니까? 물론 성과를 낸 일도 있지만 성과가 안 된 일들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의원이라고 해서 요즘에 좀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뭐 갑의 입장, 의뢰 입장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좀 공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 주민들의 민원이 다 들어줄 수 있는 게 있고요. 아니면 법으로 저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으로 저축되는 것을 도와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그냥 묻어주지 않고 주민들한테 반드시 피드백을 통해서 이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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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노력했지만 이거는 법상으로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죠. 하고 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노력하면 정말 정말 노력하면 되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냥 누구나 똑같이 되도록 하는 것 되도록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되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마다 반드시 피드백을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되도록 일을 했는데 안 풀려진 문제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법에 저축되지 않는 한 거의 다 저는 민원을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이거는 민원은 아니고요.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동서 간의 갈등이 아주 하성은 심한데요. 동쪽은 신도시 개념, 서쪽은 아직 구도시 개념으로 있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고 가장 희망이 있는 도시가 저는 화성에서도 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당협이 조직이 많이 무너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이 없다 보니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권력이라는 것, 힘이라는 것은 어떤 파워에서 이동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던 보수 성향이 강했던 화성 갑의 당직자들이 고위 당직자부터 해서 당원들이 많이 민주당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권력을 찾아서 탈당을 하고 그 당에 가서 어떤 직항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픈 사연이고요. 하루속히 우리 화성 갑에 이런 조직이 빨리 꾸려져서 내년 총선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했으면 좋겠고 물론 저도 조직위원장을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많은 아쉬움이 남는데요. 하여튼 잘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도록 해야 된다는 명언은 참 듣기가 좋았어요.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을 텐데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역할에 대한 대변인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치를 한다는 것은 참 남녀를 불문하고 어려운 가정도 있고 참 힘든 일들이 많은데 가정의 조력자가 있다면 어느 분이 가장 조력자가 될까요? 저는 가정의 가장 조력자 1호 하면 저는 제 편을 들고 있는 저희 내 편 저는 저희 남편한테 꼭 내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꼭 제 편만 들어줬고요. 또 여성이 정치하도록 굉장히 많은 배려와 또 가사 일도 같이 이렇게 일가정 양립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하셨고요. 그 이유는 저희 남편은 미공군에서 비행기 관제사를 했었고요. 또 통보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미국식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열린 마음으로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고 특히 정치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많은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지금까지도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저희 남편 전일성 장로님이 1호의 조력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조력자가 누구냐 그러면 저는 저 가족이죠. 저희 자녀들이 정말 엄마가 최고야 제가 선거 때 지옥구 출신이니까 운동을 하러 나가면 아이들이 제 명함을 가지고 우리 엄마 최고예요 하고 이렇게 외쳐줬을 때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고마움 그 다음에 시집의 식구들 그 다음에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살아계신 우리 친정엄마 김진분 권사님은 정말 엄마의 눈물의 새벽기도가 진주처럼 보석처럼 빛나서 오늘 제가 있다고 생각들어지고요. 친정 식구들을 비롯해서 가장 또 조력자라고 하면 제가 잊을 수 없는 지역 주민들 저를 뽑아주신 저를 키워주신 하성시민 하성시 갑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저는 가장 훌륭한 조력자 그래서 지금도 저는 꿈 넘어 꿈을 향해서 정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힘이 저희 주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력자 참 부러운 얘기입니다. 행복한 얘기고 그 조력자가 영원한 조력자가 됐으면 좋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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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발전에 낙후된다고 발전도 시켜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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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 Earlier 네 Warm 선생님 rain 되는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말 쓰면 내년 총선은요 정말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에 임하는 마음으로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되는대로요 바람 부는대로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빈도는 굉장히 높아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갑은요 그래도 화성갑 을병 중에서 앞으로는 정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보수 성향이 집성되어 있고 뭉쳐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한가닥이 희망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제가 살고 있는 화성갑이에요 그런데 화성갑도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한테 정권을 내어주고 국회의원을 빼앗기고 하는 이유는 저는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그냥 뭐 바람이 부르니까 아무나 꽂아도 되겠지 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그래서 뭐냐면 정말 그 지역을 잘 알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 또 능력 있는 후보 도덕성 있는 후보 깨끗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한은 주민이 더 이상 그날 바람 따라 투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를 설명드릴까요 지난번 6월 1일 대통령 선거 우리가 3월 9일 치르고 나서 3개월 8월 9일 말에 치러졌던 허니문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는 실패했습니다 6.1%로 졌어요 왜 졌을까요 그냥 그냥 정말 경쟁력 없는 후보 그냥 꼬집어 될 거다 라는 안일한 생각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거래에 의해서 저는 실패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만큼은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사람 주민이 원하는 경쟁력 있고 깨끗하고 도덕성 있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한은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또 필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하고 수도권에 59석이 있는데요 그 59석 안에 화성각이 튼튼하게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는 한은 저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쪽 영남 지역에서 한석의 개념보다 우리 수도권에서 화성각의 예를 들면 한석은 열석과도 같은 그러한 저는 중량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위원장도 정말 잘 선택해서 주민이 바라는 사람 지역을 아는 사람이 선택되지 않는 한은 우리는 필패할 수밖에 없다 동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공천 받았다고요? 지역 조직위원장이 됐다고요? 절대 정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혼이 지역 주민들의 뜻이 전달돼서 중앙당에서 잘 판단하시고 정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이번에 조직위원장으로 선택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 깨끗한 후보, 희망이 있는 후보의 금종료 박사하고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화성시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화성 서부지역, 화성시 갑지역은요 우리 화성시의 예산이 1조 6,500억이에요 그 예산의 58%를 차지하는 기업의 세수가 우리 화성 갑지역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화성 갑은 낙후되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만 9천 개의 중소기업이 클로스터와 되어 있는 화성시 갑지역 여러분, 우리는 자동심을 가지고요 이제 정말 내년 총선에서 정말 경쟁력 있는 후보 우리 지역을 가장 잘하는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후보가 공천이 되고 지역위원장이 되고 해서 정말 모든 화성시의 산림을 꾸려갈 수 있는 재원이 있는 화성시 갑 58%나 세금을 내고 있는 지방세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온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요 요즘 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차가워요 기운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년에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경계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